반갑습니다. 종교의 신 예비고 1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고 1, 2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의 이현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고 1 친구들아 이거 알지 알지 선생님이 어떤 거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게 될 텐데 고등학교는 중학교 어떤 게 좀 다르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며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고 1에서 고 1 넘어갈 때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3개 정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떤 과목을 좀 공부하게 되고 내가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며 대학에 어떻게 진행을 차차적으로 해결해 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개정교육과정이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자 2015년에 이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2년 선배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었겠지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7번 바뀌고 나서 7차 교육과정부터는 개정이란 말을 써서 7차 교육과정부터 개정개정개정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연도가 들어갔거든요. 2015년에 개정이 되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미 고3이 되어 있을 그 친구들의 개정교육과정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 친구들이 보는 수능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시험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내신과목도 그렇고 그 전 교육과정에 비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하게 되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거거든 당연히 이제 수학이겠죠. 근데 과목 자체가 수학이고요. 이거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보통 이제 칭하기는 수학상하고 수학하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야 교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학상을 딱 끝내고 2학기 때 수학하를 딱 끝내는 학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상의 내용이 수학하보다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다 미쳐 1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르지 않고 2학기 중간고사의 수학상이 일부 좀 포함이 되고 하지만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수학하까지 모두 다 끝내는 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고2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도 있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하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1이라는 과목도 있고 수학2라는 과목도 있어요. 수학2라는 과목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1이랑 수학2 이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수능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2학년 1학기 때 이 과목들을 배우게 될 거고 얘네들은 선택이에요. 얘네 선택이야. 자 그러면 고2와 고3이 있을 텐데 고2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고3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건 규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수학1을 공부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도 하고 수학2를 공부해야지 미적분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계라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학교마다 대동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진학하려고 하는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1년 선배는 1년 선배들은 여러분과 배우는 게 똑같거든 그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학교는 뭘 배우게 될까를 궁금하다면 미리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고1의 수학 상하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학교 3학년 이미 선행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 상하 이 과목이 될 거예요. 보통의 문제집들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들도 그렇고 다 수학 상하라는 표현을 써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수학이란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학 상하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질문이 있지. 선생님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그 전까지는 그 전 교육과정까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문과와 이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과는 일반적으로 경영 혹은 경제 법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대학교 가서 그쪽을 공부하게 되는 그쪽 라인들이고 이과라는 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건축 이런 것들을 전공하게 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라인이 이과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무의미해졌고 여러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문의과 통합이라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실 그게 말이 그치 쉽지가 않지 그치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울 건데 여기서 계열을 좀 나눠보자 뭐 입문 계열도 있고 입문 계열도 있고 뭐 경상 계열도 있고 이공 계열도 있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예전에처럼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성격이 비슷한 라인들은 있겠지 그러니까 입문 계열과 이공 계열을 나누어 보면은 이제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문 계열 쪽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수능 시험에 포함시킬 것이고 이공 계열은 기아 또는 미적분이란 과목을 포함시키게 될 거야 그래서 선택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3과목 3과목씩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대학교 때 진학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시험이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는 고3 때 치러지는 수능 시험 기준이고요 여러분 내신은 입문 계열이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공 계열이라고 해서 기아 또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한 과목만 딱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신은 확률과 통계도 배우고 기아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그 중에 선택을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가서 필요한 그 한 과목만 딱 공부해도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장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수학 상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알겠지? 자 개정 교육 과정이랑 선생님이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캐스트도 많이 그렇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적용되기 수년부터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 드리려고 많이 많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더 궁금한 사항들은 선생님 페이지에 있는 뭐 캐스트나 아니면은 칼럼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개정 교육 과정이랑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3년째다 3년째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 다시 2019년에 보는 것이 2020 학년도 수능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치러지는 2021 학년도 수능시험이 지금 개정 교육 과정 첫 해겠지 그리고 2021 그 다음에 2022년에 치러지는 수능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2023 학년도 수능시험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가면 얘네들이 고3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고2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1 되는 거니까 2022년에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2023 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구나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신 내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내신도 중학교랑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죠 1학년 때 시험이 없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때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중간고사는 보통 4월 말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 5월 초에 시행이 되고 기말고사는 보통 7월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시행이 돼요 7월에 시행이 돼서 여름방학 기간은 여러분들이 형, 누나들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슷합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릅니다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좀 많이 달라요 9월 말부터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치러지는 학교들이 있고 기말고사는 보통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렇게 치러져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겠지 1학년 때는 보통 20%,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40%, 3학년 때도 40%인데 이건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시험에 들어가요 3학년 2학기는 여러분이 고3 현역에서 바로 대학을 간다고 치면 2학기 내신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신 시험을 잘 봤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 거겠지 대학을 갈 때 수능 시험은 공통적으로 치러지겠지만 재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수생 일부도 그렇고 수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대학을 그나마 좀 덜 수고스럽게 진학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대수시라는 것은 전문적인 다른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신 시험을 좀 짚어보자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년당 비율은 20, 40, 40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수시라는 것도 있고 정시라는 것도 있는데 정시라는 것은 수시보다 조금 더 수능 시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1학기 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수활동들을 통해서 수시 시험을 수시 제도를 많이 노리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3학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한 학기는 적응하고 한 학기는 또 열심히 학교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공부를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것을 배우는지 정도만 좀 짚어보자면 1학기 땐 이렇게 2학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통은 1학기보다도 2학기 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선행을 한다면 약 5개월 정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갔다 오면 2학기 기말고사가 바로 시행이 돼요 한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그리고 여름방학이 딱 시작되면은 아 이제 뭔가 적응한 것 같고 열심히 하겠지만 겨울방학보다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용도 좀 많고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준비를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번 겨울방학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이 모의고사라는 건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그 학력평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학력평가 학력평가 보통 이제 3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6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9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는데 보통 고등학생 1, 2학년들은 1년에 두 번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시행이 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시행이 되지 않는 시험들이 대표적으로 3월달 시험이죠 3월달 시험은 이제 경기 지역 학생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마다 보는 시험들은 뭐 정해져 있긴 하지만 1년에 두 번 학력평가라는 걸 시행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수학은 보통 3월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학교 전 범위를 시험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보고 2학기 때 보고 이런 것들을 뭐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요거 내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신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격도 달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좀 짧은 시험 범위를 딱딱딱 끊어서 딱 20문제 정도 서수령도 있고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야 되는 부분 점수들이 걸어가지 요소들이 좀 있지만 여기서 보는 학력평가라는 건 30문제 딱 출제가 되고 30문제 딱 출제가 되고 전국에서 본 친구들을 토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부여가 되는 거겠지 근데 아무래도 요게 내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요것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할 수 있거든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은 좀 와닿지 않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나는 도대체 학력평가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신은 왜 안 나올까 학력평가는 점수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은 잘 나오네 이렇게 좀 왔다 갔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순간마다 학습방법을 조금 바꿔가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학력평가 말고 모의평가라는 게 있거든 모의평가는 여러분들 1, 2학년 친구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고3 친구들과 N수생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6월, 9월에 시험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모의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은 모의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예년도 기출을 변형해서 내신시험에 포함시키는 그런 학교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학 상하에 좀 집중하는 시기겠지만 열심히 겨울방학 때 공부를 딱 하고 나면 3월에 3월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거거든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또 중학교 전범위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범위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파이팅이 딱 넘쳐가지고 수학 상하를 준비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예비고일 친구들이라면 조금 우리가 서둘러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상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복습을 찬찬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거를 굉장히 선생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길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살려가지고 중학교 때 했던 걸 고등학교를 유지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때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은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들 계속해서 피드백 주고 선생님 또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 조금 이르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를 환영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겨울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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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